동대문구 보건소가 우울증과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을 엽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요일반은 10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목요일반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한의사의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 강의, 건강기체조교실, 원예 힐링교실, 한방 화장품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전화하면 됩니다.